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인데요 좀 축약해서 12절로 14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을 우리 교도 가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임 이스마엘 선거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열방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심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임 이스마엘 선교사입니다 우리 수지 선암목자교회 제가 1부에 배 또 이렇게 2부에 배 함께 드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곳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기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98년부터 인터컵을 섬기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렇게 생긴 교회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사진에서 우리 평양의 대붕을 일으켰던 장대웅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르셨군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는데 같이 앉으시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 선암목자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열방을 엎을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불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1부 때도 그렇고 간증하시는 순서가 늘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하시나요? 네 사연이 있으신가 본데 아무튼 이렇게 간증하는 게 저의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선교지 교회에서도 늘 그렇게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도 사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아침에 한 8시쯤 모이면 저녁 한 6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간증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증의 위주로 그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부터 땅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선교로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본인들만 모르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스마일이고요 제 아내의 이름은 김사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 사랑 이스마일 후손들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선교명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 좋은 이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이름을 써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이름 중에 절대로 쓰지 않는 이름 그게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고 저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슬람권 가시면요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셔서 이슬람권 시장에 가셔서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거죠 이스마일 이렇게 적어도 남자의 한 4분의 1은 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마일이거나 자기 아들이 이스마일이거나 자기 집에 이스마일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이스마일을 좋아하죠 그들은 이스마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우리가 이스마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슬람권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착합니다 말도 못하게 착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저희 국회가 있네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보면 각종 스탄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이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은 스테이트로 나라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나라 카자흐스탄 하면 카자흐스탄의 나라 타지키스탄 하면 타직족의 나라 이런 뜻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물론 가보면 우즈베키스탄 쪽만 사는 건 아니고 카자흐스탄, 타직족, 우리 같은 고려인, 러시아 사람 이렇게 다 같이 살지만 그 나라를 끌고 가는 민족이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베키스탄인 거죠 가보시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한데 저희가 전도여행을 하겠다고 마을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명이 한 조였는데 마을 끝까지 들어가니까 버스 타고 또 내려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 생긴 이래로 찾아온 외국인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외국인 처음이란 말은 보금 전화로 온 사람도 처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의 보금의 역사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죠 제가 팀장이니까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끼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이란 말은 보금도 처음이고 예배도 처음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명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들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왔죠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초청하셨어요 그분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악수를 안 하고 끌어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볼을 이렇게 어긋나게 맞대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쪽 반가움의 표시로 크게 내셔야 돼요 소리가 작으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쪽 소리를 내셔야죠 그런데 이제 수도 타슈켄트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요 인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쪽쪽 두 번밖에 안 합니다 조금 작은 도시에 가면 쪽쪽쪽쪽 내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마을은요 시간 많습니다 사람들 계속 쪽쪽쪽쪽 한참 하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계속 쪽쪽쪽쪽 하시니까 얼굴에 침을 다 바르셨어요 이는 언제 닦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가워하시면서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는데 가보니까 식구가 40명이 넘어요 아들들 다 모여서 하니까 집에 엄청나게 식구가 많죠 집도 큽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전 재산이 닭 두 마리입니다 재산 1호 2호 닭 두 마리 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또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이랬더니 저녁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닭고기를 해주셨어요 마당을 보니까 닭이 한 마리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희 주신 거죠 잠잘 때는 제일 좋은 방 내주시고 그 방에 자야 될 사람들은 다 마당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버스 종량 갈 때 그 40명 식구 다 버스 종량까지 나와가지고 다 인사 쪽쪽쪽쪽쪽 한참 인사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맨 마지막에 인사하시면서 우세요 내 집은 네 집이다 언제든지 다시 와라 얼마나 사랑과 정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시면 소위 우리의 그 인간성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나라가 좋아지고 민족이 좋아지고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교지 가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그들은 되게 귀담아맞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걸 너무너무 소망해요 천국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다 못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다 고백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못 갑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그럼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해요? 거기는 그냥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묻거든요 넌 뭘 믿냐고 여러분 뭘 믿는다고 하셔야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알라신을 믿는다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예수 이러면 우리 예수님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뭐라고 하셔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지를 만드신 영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위대한 알라신이 그러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이 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줄 알아요 무슬림들이 보면 불교를 믿는 줄 아는데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위대한 알라하고 벙은 가는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죄인이 그래서 불교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성교지 오해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루단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 우리 성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단기 팀이 단기 성교 요루단에 갔습니다 그때 또 마을에서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면요 항상 그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란이 두꺼운 꾸란 금색으로 된 게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우린 알지만 단기 팀이 가신 분들이 이제 좀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책이 뭐냐 이렇게 이런 걸 꼭 알아보러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해도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꾸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홀리 꾸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책을 딱 들어가지고요 두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천으로 싸서 그래가지고 오신 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되죠? 꾸란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가방에 꾸란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그게 이제 아랍어로 인질입니다 인질 그러면서 딱 꺼내가지고 인질 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질 하고 받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꾸란 자리에다 그걸 다 펼쳐놨어요 그냥 대충 인질 이렇게 줬으면 거기도 안 올려놓죠 인질 하고 주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밤에 잘 지내고 보금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떠나고 그리고 성교사님이 다시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교사님 아랍어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 만난 얘기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꾸란 만큼 위대한 책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꾸란 만큼 위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인질도 위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읽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믿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성교사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가정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인질 이거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요 사람들이 아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나 보다 아는데요 우리 그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은지 모른 거예요 이슬람권에 가시면 꼭 얘기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꾸란에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예수는 모든 사람들과 달리 동정녀 탄생이다 남자 여자 잠을 자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꾸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기적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진흙을 가지고 새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새 모양으로 만든 진흙을 딱 던졌지 진짜 새가 돼서 날아갔어요 우리 성경이 그런 기록 없잖아요 그런데 꾸란에 있어요 병든 사람 고쳤다 죽은 사람 살렸다 소경 눈 뜨겠다 기적을 베풀었다 무리를 걸었다 이거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만 무안마 죄가 있다고 돼 있어요 꾸란에 그런데 천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본인도 인정했어 꾸란에 그런데 예수님만 죄가 없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요 승천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와멘 나오잖아요 이게 꾸란에 기록이에요 꾸란에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예요 무한마스는 최후의 선지자고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십자가요 십자가 무슬림들은 십자가 사건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무 착한 분인데 제자 한 명이 팔아먹었어요 예수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알라신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게 착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가륜유다하고 예수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는 가륜유다가 죽고 예수는 그 길로 승천하고 또 이 얘기 듣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시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못 시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무슨 힘든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죄인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알라신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버렸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우리의 말은 뭡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의로운 분인데요 그분의 의로움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얘기가 돼요 복음을 얘기하면 듣습니다 왜냐?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마엘을 바친 것을 기념해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큰아들, 큰손자 와가지고요 손을 딱 얹고요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을 죽여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그 사건을 데려다가 이드라는 축제입니다 너희들 그거 하지 않느냐 그때 양을 왜 죽이냐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눠먹으려고 그래요 나눠먹기 전에 왜 죄의 회개하는 기도를 하냐 그러게 그래요 자기들 몰라요 그걸 왜 하는지 죄는 반드시 대신 죽어주는 분이 있어야 없어지는 거다 이슬람에 그런 게 있냐 이슬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해야 된대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한다고 과거에 지는 죄가 없어지겠어요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죄를 없애는 것을 기념하느라고 이걸 이드축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 사람들이 맞다고 맞다고 그런다니까요 기도하자 영접하자 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저 성교사가 날 꼬시려고 저런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슬람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보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영접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영접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받아야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려야죠 세례받자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이 세례받은 놈아 이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받으셨죠 뭘 잘못하셨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중앙아시아가 여러분을 다 욕하고 있습니까 왜 이슬람권이 다 우리를 욕하고 있냐고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슬람은 부응을 막 하는데 지금 엄청 부응하거든요 17억이에요 제게에서 제일 큰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부응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먹고 부응하는 종교예요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 이슬람은 부응하지 못해 그냥 가만히 놔주잖아요 부응하지 못해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분노만 자극하면 엄청나게 부응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세례받은 놈아 이 욕이 왜 시작됐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와서 식민지 통치를 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와서 고문하고 때리고 뺏어가고 그리고 강제로 강으로 끌고 가서 호수로 끌고 가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기독교로 개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역사적인 상처가 그들의 역사적인 DNA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축구를 해도 꼭 이겨야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어딥니까? 요즘 같아서는 그냥 매일 축구해서 매일 이겨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 믿는 분들 안에도 다 있어요 예술 믿는데도 축구할 땐 달라 그렇죠? 일본 분들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일본에 간혹 가는데 일본 분들 성교 훈련하죠 만나보면 진짜 착한 분들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축구할 때만 빼고 행복하게 살아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10만 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자원봉사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일본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쓰면서 한국의 모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요 봉사활동 다 하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 좋아하게 될까요? 일본 총리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유안부 사건 잘못했습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독도는 물론 한국 땅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아하게 될까요? 혹시 모르죠? 한 10년 그러면 좋아하게 될지 몰라 그러다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축구만 하면 끝나버려요 이거 극복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극복되겠습니까?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보금을 전파되고 막고 있는 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실체가 보금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터키도 여러분 가보세요 터키가 지금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거든요 돈 많이 법니다 가보면 세속화돼가지고요 전북 이슬람 모습 보이지도 않아요 도시에 가면 시골로 가야 보이지 사람들 만나보면 이슬람적인 사고방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부르죠 언제? 국기를 보면요 터키 국기 저기 있네요 빨간색 왜 빨간색이에요? 물어보세요 터키 가서 기독교 제국과 싸워서 흘린 우리 조상들의 피를 기억하자 빨간색이래요 빨간색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분노가 터키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빼고는 터키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기독교를 미워하는 마음을 빼면 터키가 설명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설명을 못해요 이게 모든 이슬람권마다 다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못 벗어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왜? 죄인이니까 왜 죄인인데? 왜 죄인이죠? 죄 많이 지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담에서부터 우린 죄인 아담에서부터 그런 얘기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그럼 아담이 죄진가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건 그분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역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앉혀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딱 한 대만 위로 올라가도요 난 못 벗어납니다 딱 한 대만 올라가도 한 대가 뭡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일 아까 우리 자매님들 간증하시면서 자기 역사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있었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그를 벗어나서 자기 존재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붙잡고 있어요 인류가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발전한다고 이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누구도 여기서 해방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해방 못 됩니다 이게 강력한 지인이에요 이게 이슬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아시아를 붙잡고 있어요 식민지 통치의 상처 사실은 아프리카도 남미도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지금 세계에서 보금화율 1등이에요 30% 남미는 2등입니다 17% 그럼 그들도 식민지 통치 받았는데 우리는요 여기 아시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시아는 식민지 통치 상처로 지금까지 보금을 강력하게 거부하는데 왜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프리카 역사 공부해 보셨어요? 대학 입시 시험에 남미 역사 한 문제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요? 역사가 없어요 사람은 살았는데요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기록된 역사가 역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남미는요 보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는요 아시아는 인류 최초의 역사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의 역사 얼마나 깊습니까? 중국의 역사 얼마나 깊어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바사 제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저기 있죠? 이란 이게 메대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미국 역사가 얼마 됐습니까? 300년? 300년밖에 안 된 게 우리를?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 이라크는 바벨론 제국의 후손 시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후손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의 후손 우리는 당군의 후손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일본에 가보세요 오사카 옆에 나라라는 시가 있어요 나라 나라가 무슨 뜻이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백제에서 사람들이 가서요 거기서 일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나라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들이 우리를 식민이 통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아시아를 붙잡고 있으니까 모든 아프리카 밀림까지 남미 밀림까지 그릴란드 북구까지 남평양 섬들까지 보금이 단 전파됐는데 그래서 그 민족들은 다 부응하고 있는데 오직 이 아시아 특별히 이슬람권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 역사라는 실체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5분만 더 드리면 여러분은 이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안 될까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임 나와서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자기의 죄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 깨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자기의 삶에 들어올 때는 그 저주의 역사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 얼마나 길든지 깊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 그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청와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박사님들이 하실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멘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열방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모이신 것만 봐도 주일날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모이셨는데 막 깃발을 이렇게 뭐 이거 뭐야 이거 다 하시겠다는 얘기 아냐 이거 그것도요 제일 센 것만 어디서 닭 차셔 가지고 아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거 다 보셨잖아 그렇죠 오늘 오신 것도 하나님 다 확인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성교사님 저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별로 감동 없습니다 이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감동도 없는데 매주 교회를 와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주일날 설교 때마다 주무셨어요 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자는 사람 절대 깨우시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불러서 얘기하실 거예요 쟤를 봐라 꼭 편한 집을 놔두고 여기 와서 잔다 기특하지 기특해 저렇게 불편함께 계속 와서 주일마다 잔다 저렇게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되는데 하나님 그분 반드시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성교주로 많이 가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도 잘 몰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여기 와서 자겠어요 집에서 자지 자는데도 계속 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그 굴레를 예수님의 이름이 깰 수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깨십니다 왜? 마태본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이니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실이 엉망진창이죠 2년째 저렇게 사람 죽어갑니다 이슬람 국가 하나님 저곳에 죽음의 권세를 묶어주세요 묶입니다 묶입니다 여러분 묶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수지선안 목자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는 교회야 마지막 시대 이런 말이요 다른 교회에서 잘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벌써 예배 때마다 몇 번씩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당연하지 뭐 이런 분위기에요 보통 교회가 아니야 보통 교회가 여기 보면 이제 마태문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징조들 징조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 지진이 뭐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전쟁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질병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늘 있어 왔는데 인류 역사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냐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하는 거다 그럴까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질병 있죠 여러분 패스트 패스트 기억나세요? 중세 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강력한 질병인 거예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 패스트는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못 돼요 그런데 지금의 신종플루는요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돼요 뭐가 차입입니까? 중세 때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 아프리카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중국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물론 한반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북미 남미에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유럽 사람만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도든 중국이든 어디든 질병이 한 번 돌면 다음 날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내 옆집 아저씨가 거기 갔다 왔어 아저씨 어디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콜록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적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다 이거입니다 이런 지구적인 환경이 있었던 적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 나오잖아요 그리스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리스의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이 삽니까? 여러분 친척들이 있어요? 그리스 경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그리스 경제가 망하면 우리 아들이 취직 못해요 이게 뭡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2006년 7년 막 미국의 경제 위기 막 돌 때요 17억 무슬림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알라시니어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자기들 원수 나라예요 미국은 엄청 신호하는데도 미국 경제만은 살아야 돼요 왜? 미국 경제가 망하면 자기들도 망하니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악함이 전 세계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에 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모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몇몇일 아세요? 그거 안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어? 오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 이름의 절대 조건은 성교 명령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교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제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 계세요? 제 이름이 자기 인생과 관계없다 이런 분 계세요? 그리고 이 성교 명령도 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이 병원이 세워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의대생들 많이 보내고 공부 많이 시키고 돈 있는 사람들 병원들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모든 민족이 병원을 세워야겠죠?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만약에 모든 민족이 글을 읽으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청년들 선생님 만들고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글 가르쳐야겠죠? 모든 민족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면 끝이 오리라 뭐 해야겠습니까? 돈 벌어야겠죠? 돈 벌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역사를 바꾸는 건 천국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기준인 겁니다 아멘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ppt 보시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는 민족이 2만 4천 개가 있습니다 2만 4천 개 그러니까 2만 4천 개 민족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2만 4천 개 민족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 거 2만 4천 개 민족이 복음을 다 들으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1989년에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2만 4천 개 민족 중에 1만 3천 개는 복음을 들었는데 1만 1천 개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가 첫 번째 너무 많아요 2천 년 지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지금 2천 년 지났는데 그런데 아니요 그냥 놔두시죠 2천 년 가까이 됐는데 반 가까이 복음을 못 듣고 있으니까 미전도 종족 숫자가 너무 많고 두 번째 차이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 1만 3천 개 복음 들은 종족 중에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5만 개가 있습니다 성도가 8백만 명이 넘어요 천만 명 가까이 돼요 미전도 종족 예를 들어 한 미전도 종족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쿠르드족 여기 국기가 있나요 쿠르드족은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중 남았던 동방 박사 동방 박사의 후예들이 쿠드족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3천만 명이 되거든요 3천만 명 예수 믿는 사람 1989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디는 4천만 명 중에 교회 5만 개 있고 8백만 명 있고 어디는 3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충격받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기 성교 간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단기 성교 어디로 가는데 거기까지 돈 얼마 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너 그 말도 못하면서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가냐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해보신 분도 개취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한 대에서는 계속 하는데 안 간 데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안 가 거기를 그러니까 3천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천만 명이 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열 명이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지만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성교사를 보내고 보금전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재림의 그 조건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국이 보금환율이 20%입니다 20%가 뭐야? 5만 개 한국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보금전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보금전활들이 50%, 60%, 70%, 80% 막판에 산부인과 병원에 딱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리에서 유아세래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100%가 된 거예요 한국의 보금환율 완성 100% 이런 날에 오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역사의 완성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20%라도 미전도 종족과 제로가 되잖아요 주님 오신다니까요 저한테 시비 거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성경이 중요한 건 모든 민족 한민족 한민족이 보금환율 완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보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교회가 그랬더니 속도가 붙었어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2001년에 보니까 3천 개가 줄었어요 10년 만에 그 다음 2004년에 보니까 5천 개가 줄었어요 속도가 붙었죠 그 다음 2006년에 보니까 3,600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2008년에 보니까 3,300개가 됐어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10년에 보니까 1,500개가 됐어요 네, 할렐루야 지난 20년의 역사입니다 지난 20년의 역사요 그러니까 보금은 지난 2000년보다요 지난 20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세계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를 다음 세대를 청년들은 모릅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줄 알아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청년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지금 사는 거 완전히 달라졌죠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역사의 속도가 빠르냐고요 예를 들면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소련이 무너질 수 있냐 이거지 그랬더니 10년 딱 지나니까요 9.11 사태가 터졌어요 세계가 또 뒤집어집니다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요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세계가 또 뒤집어졌어요 지금까지 회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무너진 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9.11 사태 나가지고 더 정신 못 차리고 시리아 터지고 어디 터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 리더십이 어떻게 못해요 경제 문제 해결 못해요 인권 문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전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휩싸고 인류 역사에 이런 적이 있었냐고요 리더십 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G20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20명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고 됩니까 해결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역사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교회가 복음을 만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시고 이제 고민에 빠지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이걸 보시고 기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기쁜 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뭐 이런 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희망상 희망상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제가 시리아에 지금 뭐 사퇴 나서 힘들어졌지만 그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형제가요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인데 이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200명이 넘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200명이면 우리나라 2만 명이죠 근데 200명이 한 자리에 모으면 경찰이 잡아가니까 다 불뜰이 흩어져가지고 지하교를 모이는 거예요 200명 리더예요 제가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형제를 너무 귀하잖아요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성지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 그러더라고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형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형제가 첫 번째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를 딱 보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고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난 살아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이게 첫 번째 인사였어요 저를 딱 보고 그래서 제가 아멘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못 들으셨군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때 소를 딱 내밀고 할렐루야 딱 하고 끌어안아주고 앉았어요 만약 거기서 제가 헤맸잖아요 말을 어 이랬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만날 이유가 없다 이거야 당신하고 내가 당시 한국에서는 성교사든지 뭐든지 관계없어 나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00명을 어떻게 존도했냐고 무슬림을 딱 만나면 자기는 그런대요 너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어? 무슬림들은 없어요 무슬림들은 알라가 죽어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기 목숨 외에는 없어요 알거든요 이거를 너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어? 무슬림들은 없다 그러죠 난 있어 뭔데? 예수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 너도 그렇게 살아 눈 딱 뜯어보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요 도망가거나 믿거나 어? 하고 도망가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되니? 막 이렇게 믿거나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200명도 뭐하고 있겠어요?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슬람의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든 자체도 고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이 지금 지금 그런다고요 아멘 주 예수요 지금 옷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마지막 날까지 쓰실 겁니다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러브스토리 뭐가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에디죠? 이게 유명한 세계의 러브스토리인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원수지간끼리 눈이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들끼리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둘 다 죽은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얻는 교훈은 애들 단속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민족의 러브스토리 뭐가 있습니까? 춘향전 보세요 춘향이가 있고 서방님이 계시죠 근데 서방님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떠나면서 약속을 해 뭐라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춘향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서방님이 안 오고 뭐가 왔어요? 변사또는 뭡니까? 적서방이죠 적서방이 왔어요 적서방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뭘 요구하죠? 네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요구해요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할 것 같으세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 마음을 요구한다고요 네 마음을 달라고 그거예요 돈은 하나님께 주고 네 마음은 나한테 주라고 그럼 하나님 그렇죠 돈은 걔한테 주고 마음은 나한테 주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 마음이 어디로 갔냐 그 춘향이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고문 받죠 뭐 매 맞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치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말하나타 그분이 오셨죠 그러죠? 적서방은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 이거 몸짓까 이거 게시록을 읽고 쓰라고 해도 그렇게 쓰기 힘들겠어요? 근데 게시록 받기 전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춘향전을 뭡니까 이게 춘향이 스피릿이 다 충만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우린 이걸 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봐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 전 증거가 많아요 이 얘기하면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시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증거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쓰기로 작정하신 증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슬람 뛰어넘고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맨 앞에 서요 맨 앞에 맨 앞에 서서요 모든 민족의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풀어주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요 그날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날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 사랑이 식어진대요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이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식어지는 시대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 맘을 다해라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맘을 다해서 사랑해보셨어요 여러분 하셨다고 하셔야죠 그래도 남편이 옆에 앉아있고 부인이 옆에 앉아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온 맘을 다해서 사랑해보셨어요? 여전히 안해보셨네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사람이 없는 게 뭡니까? 얻는 게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을 얻었대요 이놈의 새끼들을 사랑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이에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고민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잠 못 이루는 밤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피곤한 육체 생명 다해서 사랑하면 시체 그러니까 아픈 마음, 잠 못 이루는 밤 피곤한 육체, 시체 이걸 얻는 거죠 사랑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싸워서 이기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인데도 염려,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게요 세상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 버려보세요 염려도 버릴 수 있습니다 염려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사랑은요 첫 번째 100%밖에 없어요 첫 번째 100%예요 자기 남편들이 있으시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랑해 몇 번째로? 답은 뭐예요? 두 번째 그럼 큰일 납니다 무조건 첫 번째지 몇 프로? 99% 1%는 대학교 때 사귀었던 개 거야 우리 자매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 죽여 오 깜짝이야 나는 밥을 굶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99%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100%를 원하세요 왜? 100% 주셨으니까요 전쟁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언제요? 천국보금 모든 민족의 증거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게 성교입니다 그래서 성교하면 엄청 행복합니다 말도 못하게 행복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성교사를 보면 참 깜짝 깜짝 놀랄 때 어떤 분들은 성교사를 보면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교사님이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교사는 진짜 고생을 안 해요 어떤 분이 성교사한테 와가지고 막 고생한 얘기를 하면 그거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성교사의 탈을 썼을지 몰라요 성교사들은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고생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진짜 고생 많은 말입니다 저희 저도 산안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삼성에 다녔었거든요 제가 삼성 다닐 때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삼성 다니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의사 동생도 의사 저희 매제도 의사 우리 집에 의사들 엄청 많거든요 의사들 고생 말도 못해요 그런 분들 만났어요 의사세요? 어떻게 해요?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지 성교사 하는 말씀 전하기 전도하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기껏 받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생이겠어요 그리고 성교사는요 월급도 하나님이 주지 연금도 하나님이 주지 애들 교육도 하나님이 시켜주죠 하나님은 부도도 안 나요 꼭 하나님께 해주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 팔자 좋은 사람이 성교사예요 하실래요? 그런데 막 성교사한테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성교사한테 고생 많으시죠 MK보가 너가 MK냐? 불쌍하네 뭐 이러면요 듣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더라고요 내가 애를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애를 죽이냐 뭐 이러면 어떡해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사를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교사님이세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나랑 일하는 거 보니까 부럽냐? 너도 할래? 우리 신뢰가 그런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 이거 그러니까 성교사를 보면 논평을 하지 마세요 그냥 성교사님이세요? 지나가세요 그냥 그 얘기를 하지 마 아주 큰 오해라 이겁니다 이슬람권도 오해 선교도 오해 다 오해예요 오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오해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전스쿨 성교학교 이런 거 하면 이 오해가 벗어지니까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실제로는요 성교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라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도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증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예멘이라는 나라에 갔거든요 예멘 예멘이네요 예멘이 알카이다 나라 아닙니까 가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다 소교가 나서 부자인데 예멘만 가난해요 아프가니스탄 같아요 저희가 갔는데 가서 막 전도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에요 밥을 먹는데요 옆에서 꼬마 여자애가 왔어요 와가지고 구걸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돈을 달라는 거지 막 불쌍한 표정을 쳤어요 우리가 돈 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래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애를 달려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러고 있더니 복음을 다 듣고 기도할 때는 막 울고 이러더니요 천사처럼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졌어 그래서 아 갔나 보다 했더니요 돌아왔는데 빵을 이만큼 들고 온 거죠 자기 엄마가 무슨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 봐 그러니까 가가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빵을 자기가 사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빵을 드려야지 또 이걸 얻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할까 핀 연필 이런 거 꺼내가지고 핀도 꽂아주고 연필도 주고 그랬어요 또 사라졌어 다시 왔는데요 콜라 이번에 콜라를 반 병짜리를 뚜껑을 언제 땄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겨놓고 한 발씩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온 거죠 그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셔야 됩니다 어떤 독을 마시다면서 해를 당치하지 않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다 마시면 큰일 납니다 걔 보물이니까 조금만 마시고 줘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한국말로 앉아서 은혜는 걔 혼자 다 받아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소개 다 시켜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보금 전할 필요가 없어 얘가 다니면서 공개사예요 공개사예요 그러고 나가더니 버스 타는데 우리가 다음 말로 가야 되잖아요 버스 타는데 얘가 다 인도해 주고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니까 꼭 내려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오 나도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챙겨줄게 내가 챙겨줄게 부탁해요 부탁해요 그럼 이제 버스 내리죠 그러면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하잖아요 끌어안아 그럼 우리 자매들이 애 끌어안으면 다 울죠 애도 울고 우리 자매들도 울고 인사하는 데 10분 넘게 걸려요 그럼 또 아저씨는 그냥 기다려 버스 하시다 원래 그래요 그 버스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타고 가면요 우리 버스 안 보일 때까지 뛰어와요 계속 뛰어와 타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꼭 다시 오라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럼 막 눈물 나잖아요 가면서 마음이 허전해 팀원이 한 명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세보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한 명 없는 거지 한 명 없어요 누구죠 올 때는 같이 오셨는데 갈 때는 남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와줘서 고맙다 이라크에 전쟁 끝나고 대학생들 많이 갔습니다 전도하러 성교직 가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나와버려요 그럼 현지인들은 기뻐하고 우리는 기절하고 한국에서는 감기도 못 고쳤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병자들이 막 나왔어요 그 다음 마을 가서 선포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난다고 그랬더니 들꽃에다 뇌성마비 애를 실구하네요 기도했는데요 안 나왔어요 한 시간 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의 이름을 걸고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난다고 그랬으면 놔야 돼 안 나오면 신성모독이에요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긴장했어 이 마을에 지금 우리 도와줄 사람 아무 명도 없는데 우리 일은 이렇게 됐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오셨어요 누구냐면 이 여자애였는데 여자애 아버지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흰옷을 이슬람 사람들이 입는 통옷이 있어요 흰옷을 딱 입히고 맛있는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방을 하나 주면서 머물고 싶을 때까지 머무르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딸이 안 낳았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졌대 뭐가 소원이냐 이 딸을 10년을 넘게 키웠는데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딸이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이 딸 언젠가는 정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도 그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알아보도 잘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 낳는다고 그러더니 한 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모든 소원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당신들은 최고의 손님이니까 우리 집에서 마음껏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기쁘다 고맙다 이러니까 또 우리 학생들 눈물 났어요 그러면서도 울면서 얘기했어요 보금전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제일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외국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제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게 외국인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셔 놓았더니 그게 우운 거잖아요 왜 울어 하나님이 아저씨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저씨 딸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아저씨 그 집안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가서 영혼들을 만나잖아요 보금을 전하잖아요 말도 말할 수 없이 행복해야 돼요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교하는 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성교하는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완성될 때 주님 볼 겁니다 우리 수지의 선한 목자교회 열심히 성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성교 명령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성교지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에서 하는 거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근데 보니까 다 간다 그래 나만 안 간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다 단기 성교 간다 그러고 장기 성교사로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다 간다고 하는데 교회 사람 다 간다고 하는데 나만 안 가 이상하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다 가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가는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도 좀 가는 마음을 줘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죠 그럴까 봐 그 기도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 봐 그 기도는 안 해요 이거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 이거야 실제로 가는 분보다 안 가는 분이 믿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런 분들을 보내세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주님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열방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날에는요 죽음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온 우주에 가득할 겁니다 모든 민족이 말 안 하다가 우리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지금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너희를 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많은 간격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라나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다리라 우리 주님 아름다운 땅끝에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이니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다리라 우리 주님 아름다운 땅끝에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이니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왕라이 말 주시옵소서 말 안았다 말 안았다 말 안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다솔치기를 예배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오히려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교 복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p Optus ling 품 루시 가정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 안타 nah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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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우리 인간의 염려와 근심,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그 삶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소서. 주님 우리를 가치있게 지으셨고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사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하여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지선화목적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목적 그대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그렇게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남은 천오백 개의 위전도 종족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하나님 열방을 밟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가정을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무기력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뚝 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아파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인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해 주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치료하소서. 그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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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